이번 지구의 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! 질서 잘 지켜주실 거죠?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밖에 남지 않았는데 같이 질서 지키면서 남은 시간 저희 에이핑크와 즐겁게 놀아보십시다 알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고 꼭 집에 조심히 돌아가기로 약속해요 오늘 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쉽게도 은지 언니가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호응 잘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공연도 저희와 또 남은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계시는데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희 마지막 곡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? 또 해주세요 에이핑크 좋아요 여러분들 질서 지키면 한 곡 더 해주실 거죠? 네 그럼요 네 질서 지켜주세요 자 끝까지 질서 지켜주시고요 이번에 불러주실 곡은? 네 다음 곡은 저희 마이마이란 곡인데요 네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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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